흐흐흐흐 네 얼른 시작하시죠 네 갑시다 네 시작했는데 니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 엔네드비재 루인입니다 반가워요 이번에 아유 몇주만이죠 3주만이 방송을 켰는데 3주 맞지? 네 3주만이 방송을 켰는데 음 그래 이번 컨텐츠님은 뭐죠? 워페어 요 워페어요? 네 로페어 로페어 방송에도 그거 꽤 이건내지만 미지노 하하하 그러고 항만이자 없애버릴나보다 그러다 지수세도 모르게 사라지는게야 너 그러다 아니 우리 발음이 쓰레기라서 워페어가 근데 맞아 워페어인데 우리가 좀 프락스에 살다듬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 했다고? 노벨 워페어 워페어 네 이렇게 워페어라는 신콘텐츠를 할 예정이구요 그 컨텐츠 저도 몰라요 저도 지금 본거라 여기 어딘지도 몰라요 갇혔더라구요 야 나 소리 꺼났다 미안하다 왠지 때리는 소리가 왜 안나나 싶으면 됐다 이제 자기소개 나서보자 얘들아 앉아있어 그냥 앉아있어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자 해봐 부르케요 오 누구냐고 니가 개들아 그래 정신장애이 안녕 아 야 나 순서히 모르겠어 얘 누구야? 어? 라라 라라 누구겠어? 양학 실패 오케이 양학 실패 성형 실패 성형 실패하는데 라라입니다 빨리 말해봐 너 누구냐? 나요? 나 진짜 헷갈렸어 나도 내가 맡겨서 나도 몰라 말해봐 라라에요 그래요 네 안녕 내 이름은 바다의 여왕 여의안이라고 하쥐 곰으로 변신한 닉도여 여기서는 툴법이 안되지 너 바꿔잖아 다시 안 바꿔거야? 근데 곰 됐다니까? 괜찮아 귀여워 귀 봐봐 이게 귀가 뭐야 이게 카와이 이 조그만 귀 이거 뭐냐고 이거 태화 이거 회입소도 아니고 이거 너 누구냐? 잠깐만 나 사라졌어 사람이 됐어 귀 여깄어 지금 어 남자들의 로망 망사 심화를 입고 있는데 지금 어 나 거미 줄친 줄 알았어 거미 줄친 줄 알았어 거미 줄 자 형도 입어 아셔 아셔 네가 네가 먹었어 아따 자 누구야 넌 나 어 그냥 생각하자고 이름만 해봐 뭐야 이 더러운거 으음 자기가 또 내 이름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랜시불 싫으해요? 벙이을 정지를 이렇게 총 몇 명이냐 원래 저기 한 명 있어야 되지 않냐? 이 자리가 원래 이 자리인데 아니다 저기 네 자리다 아 뭐하는거야 이거 아 안되네 이거 무슨 패션인지 알아? 셔틀콕 패션 미안해 다른거 보고있어 네 시작하시면 되구요 시작이요? 아 나 이거 줌이 없어졌네 실로 배드민통군같이 생겼어 자 순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안녕하세요 셔틀콕입니다 잠시만요 나 쉐이더즙 빼고 어지럽다 아 오티판에 못났네 생각해보니까 됐다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목표라는거 신컷즈트기 때문에 마이크 졸라졌기 때문에 방금 새로 시작기 때문에 오늘 처음 시작기 때문에 설명드려야 되겠죠? 저 뒤에 있는 저분한테 설명드려야 됩니다 아 존나긴데 아 내가 해? 아 이거 형이 그냥 막내가 해주세요 어쩌라고 나보고 내가 해? 아 난 형이 하는게 좋겠어 나는 그니까 저 형 해야돼 너 앉아 오 아 팀이 두가지에요 블루팀과 레드팀이에요 그래요 서로 서로 팀들이 각각 가지고 있어요 두가지 정령지를 레드팀은 유니버시티라는 곳하고 스페티오포트라는 그 두 곳 두 장소가 이제 레드팀 정령지고요 블루팀 정령지 저기요 한번 써봐요 뭐라고요? 마이크에 입좀 떼고 말해봐요 바람이 블라블라블라해요 서명서를 지도 키고 들어 그냥 블루팀은 스타디움하고 레지던셜 아리아라고 두 가지의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 뭐? 아니 쩐다고 해봐 그 점령지 4개를 토대로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점령지를 가지고 있는 팀이 승리를 해요 근데 만약에 정해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점인 두개의 점령지를 가지고 있다면은 서로 한개의 점령지를 빼앗게 된다면 그냥 그 팀이 그냥 우승을 우승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골든볼이라는 셈이죠 점령지에 있는 발판을 누르면은 점령을 하는 동시에 발판 위에 있는 다이아블록이 세워져요 적 팀은 점령을 서로 점령을 하기 위해서 다이아블록을 부셔야 어어어 잠깐만 그냥 점령전이래요 루인양을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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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점령전 뺏고 뺏기 뺏고 뺏기 있는 땅 따먹기 아 땅 따먹기 땅 따먹기 거기 있는 점령지 자리에 다이아블록이 있어 부셔 발판을 밟아 그럼 점령이 돼 땅 따먹기 어? 이거 멋있어 보니 땅을 따먹어 점령지가 어디요? 점령 아니 이거를 지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까 전에 지도 올린 거 있지 아이아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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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점령할 때는 다이아블록 없다 이거래요 아이 그 말고 이미지요? 아이아맥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로 봐 다시 꺼내기 귀찮은데 이미지도 있고 마크상 지도도 있어요 아 마크상 지도보다 이미지가 이해하기 미안해요 제가 미쳐 이미지를 저기요 죄송한데 랑키오빠가 두번째로 보내준 사진 사용할 수 없다고 뜨는데 첫번째 사진을 쓰면 되겠지 첫번째 사진 써 똑같은거 지금 꺼내가지마 안 꺼내간다고 여기 있는거 본다고 지금 미안해 이미지를 보면 띄워만 말해야돼서 어 맵이 이렇게 돼있구만 어 음 2012 음 그니까 보면은 보면은 오른쪽하고 왼쪽 기준으로 응 왼쪽이 스페티어펄트하고 유니버시티가 있지 응 저기가 처음 시작할때 점령이 이미 돼있어 저기가 레드팀이고 반대쪽 반대쪽에 있는 그럼 나머지 점령 두고 스타디움하고 레지던트 에이아이아 어 저기는 블루팀 레지던트 에이아이아 저기가 블루팀으로 이미 점령이 되어 있어 네 그리고 선 그리고 그 점령지마다 스폰을 선택할 수 있어 어 그래서 일러간다가 이제 저게 막 이제 저 아니아니 처음에 스폰한 장소 갔다 가보면은 다섯개가 있어 센터가 센터 부분이 있잖아 응 센터 왼쪽 부분은 레드팀의 기본 스폰 장소야 어 오른쪽은 반대로 블루팀의 기본 스폰 장소고 어 점령지 네군데 있지 거기서도 각각 팀이 거기 스폰을 선택할 수 있어 네 군데 중에서 잠깐만 잠시만 다시 외워줘 그럼 빨간팀이 어디야 여기서 빨간팀이 스폰티오폴더하고 유니벌시티가 가지고 있어 처음 시작할 때 유니벌시티? 어디지? 여기 밑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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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왼쪽 밑에 어 여기 그리고 스테디엄하고 레지던트 티어 에리아가 있지 에디션셜 레지던셜 레지던셜 에리아가 에리아가 있잖아 어 영어 졸라 힘드네 자 얘들아 여기는 블루팀이 이미 그냥 이렇게 말해라 얘들아 왼쪽 위가 1번이고 오른쪽 위가 2번이고 왼쪽 아래가 3번이고 오른쪽 아래가 4번이야 빨리 그래 1 2 3 4야 이게 다 오케이 해봐 그럼 센터 부분이 있잖아 어 센터 부분에서도 스폰을 할 수가 있어 거기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 응 거기는 오른쪽 끝하고 오른쪽 끝 왼쪽 끝 이런 식으로 거기서 스폰을 할 수 있고 응 나머지는 점령지 4군데가 있잖아 1 2 3 4 거기서도 땅 땅에 땅에 양쪽 끝이 있을 거 아니야 응 거기서 스폰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 됐어? 응 그런 식으로 하면 돼 그냥 근데 레드팀 점령지랑 블루팀 점령지가 몇 번이라고 사진이 잘려 있어서 영어가 안 보여 그니까 저기 옆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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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 3 4로 설명해 왼쪽 위에 왼쪽 위에가 1 아래가 2 거기가 레드팀이야 그냥 지도 가운데에서 왼쪽은 다 그냥 레드야 그래 뭐 얘들아 애들아 애들아 우리가 배틀십에서 배운게 있잖니 하면서 배우는 거야 됐어 그래 이제 시작하자 와 근데 루이님 방송 화질 개좋다 2천 개 이 만만세 아 옆으로 와요 으이니 바보 만만세 자 한 명씩 팀 자 여기서 버튼 누르고 팀 뽑으면 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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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얘 누구냐 아 그리고 참고로 말하는데 무기가 총일거 아니야 총을 유리나 발광석 이런 유리 재질 같은 데다 쏘면은 삭 부서져 이건 절대로 의도적으로 행위를 이 행위를 취하면 안되고 왜? 어 다리가 이동 바닥이 유리도 돼 첫번째 연결되지 않는 바다는 이용금지하나? 두번째요 두번째 마이크 좀 입에서 떼주세요 일단 들어봐 도트롬했냐 일단 드롬 좀 들어봐 비어있는 데가 많아 그게 다 바다거든 일단 그래 거기에서 만약에 유니버시티에서 스페티오포트 거기 있잖아 거기로 쭉 가는 그런 바다 이용금지라고 음 오케이 어쨌든 바다 그냥 바다 자체가 일단 금지라고 하면 돼 어 두번째로 의도적인 발광석과 유리 파손 금지야 근데 만약에 유리판 건너편에 상대 있어서 그걸 부수고 또 쏜다면? 안 돼 안 돼 왜? 그니까 의도적으로 부수면 안 된다고 바닥에 바닥에 것만 안 부수면 되지 않아? 그니까 이게 파손 되는 경우는 단 한가지야 적을 조전하다가 잘못 맞춰서 깨지는 경우 빼고는 엔간한 부수지마 근데 이런건 괜찮잖아 바닥은 안돼도 이런것도 안된다고 그냥 유리나 자체가 그냥 건들지마 그냥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에이 씨발 더러워서 세번째로는 상대팀 리스폰 대기와 침입 금지다 오케이 리스폰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대기방 금지 아무튼 유리를 못 부수니까 다른거 부수자 네번째는 다른거 다 간다 멘탈을 부수자 쏙 파괴 금지야 어? 블록총에 긁자 오케이 자 다섯번째는 자신에게 정해진 하나만의 총을 사용할 것 오케이 그니까 상대를 죽이면 자신에게 다른 총이 들어오잖아 근데 그 총은 사용 못해 인벤 스텝 안 넣었어요? 어? 인벤 스텝 안 넣었어요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있냐면 총으로 상대를 죽였잖아 형 걔 태어날 때마다 그 총이 계속 나오겠지 상대 죽이면은 그 죽인 사람의 템을 내가 가져올 수가 있어 인벤으로 자동으로 들어와 상대 템이 그러면 상대 다른 다른 상대 총이 나한테 들어올 거 아니야 응 그 템은 그냥 바닥에 버려둬 어 탄창도 그 말이 아 그 말이 아닌데 알았어 그냥 하자 됐어 뽑는다 더 있어요 뽑는다 더 있다고요 뭐 처음 무기 뽑는 장소 가면은 총 중류가 6가지가 있어 응 죽었잖아 죽은 다음에 다시 무기를 뽑아야 되거든 응 그때 처음 뽑았던 무기 그대로 뽑아야 돼 그니까 다른 무기를 여러 개 쓰면 안 돼 응 알았쩡 뽑아 파란색만 넣었어요? 파란색 맞아 아니야 빨간색도 있어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누구야 빨간색 딱두기 어 이아나 일로와 어 파란색 어 됐다 이렇게 어 헐키 헐키 이렇게 아 왜요 거의 사회자 거의 만대사람 두 명 붙어있잖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어차피 조전실력으로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어 먼저 저희를 설명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시로 줄테니까 랑키혱 이리와 왜 시로를 준대요 시루야 너는 저게 척자가 되는 거야 저게 맞죠 저기 저희 루이님 저희 이거 이게 능력치가 안 맞거든요 저희는 시부결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니 뭔 소리죠 끝났는데 됐어 시작하자 부서줘 잠깐만 잠깐만 아 잠시만 잠시만요 잠깐만 좀 떠들고 있어봐요 떠들떠들 떠들떠들 떠들고 있어봐요 잠시만요 우리 그 설정에 아 편의 시읏 여의하는 뭐죠 여기 우리 설정 시간 좀 가지게 떠들고 있어봐요 알았어요 자 얘들아 우리 뭐하지 우리 우리 루이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루이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루인 내리게 하자 일로와 루 루인 응 루 루인 봐봐 재밌는 거 보여줄게 맞아 옷 다 벗어지지 않아 상영전 상영웅 옷 다 벗어 시아이 쳐 아 너 그것 때문에 얘기 쓴거야 상영전 상영전 다시 해봐 상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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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왜 왜 귀가 파먹었어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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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영전 저거 저거 그건데 너 그거 안가져봐 나도 써볼래 저거 모발이식인데 저거 루이님 저 이거 벗어야 돼요 저 한번 줘 봐요 한번 써볼래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저 이거 벗어야 돼요 하하하하 오 예아 이안아 잘생겨졌다 하하하하 루이님 저 왕관 먹고 싶지 않아요 하하하하 왕관에 먹고 싶지 않아요 야 따라오지마 이안이한테 줄거야 아 그리고 오지마 에이 식량 식량치면은 빵 나와 응 그치 여기 13개 빼놨어 빵 셔트 왜 빵이야 구경을 주면 안돼 루이님 루이님 내가 내가 아끼는 망사치마를 줄게 하하하하 입었던거 아니 하하하하 감히 날 버려 이 일은 죽어들고만 남기겠다 가봐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외국에 장난감 삥글빙글 돌아가면서 날아가는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다가 막 그 여자인형 말하는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날로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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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댔다 어쩜거 뒷건내냐 하하하하 엘사였나 나 쩌넌 쩌넌거 격한거 격한거 많은데 레티고 그 있잖아 파이어 볼 붐에나 날리고 있는데 나무에 올라가서 아 존댔다 막 돌가다가 던졌는데 돌도 걸리고 씨바 자 나 팀 뽑을게 자 예 안되요 아직 안돼요 엇 아 뭐 설정하고 있잖아 지금 야 이미 이미 팀을 뽑았잖아 아니 우리가 팀 설정을 해야돼 이거 뽑는거는 한거 없잖아 와 나 식량팀이야 나 이제 먹히는건가요? 일로와 갈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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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 야 그리고 심호 너 그거 뭐지 너네팀 총 누구인지 다 알려주고 도와줘요 스피드시묵 총하마 도와줘요 스피드시묵 도와줘요 스피드시묵 나는 마피아가 되겠어 나는 배신자가 되겠어 나는 신세계의 신이 되겠어 나는 엄마가 되겠어 나는 아빠가 되겠어 나는 딸이 되겠어 아들이라냐 아빤데 아빠아 돈줘 돈달라는게 페륜하냐 미시노 너같이 별잰인데 잡놈인데 저거 아 주군요 아새끼 MPX 돈 아 주군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용ött으로 주세 여기 아 우리아들이 용돈 넣어달라니 막 이러는데 와 아들이 페륜하냐 아빠 금바지 사기 용돈 좀 줘 봐 아빠 이런 페륜하냐 저건 페륜하냐 애들아 우리 밖에나 보자 아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아빠 부숴대죠 부순다 오케이 자리로 가시구요 거 블럭 반블럭 자리로 가고 오케이 부순다 반블럭 부수라고 부순다 어 왔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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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통화방 나누세요 이제 오케이 야 멈추가 애들아 무기 뽑지마라 아니 이 팀? 누구죠? 자 무기 어디있습니까? 우리팀 빼고 다 나가요 땡 안녕히계세요 내가 만들게 으으 으음 자 애들아 여기서 대기타자 으음 위에 멋있다 위에 다 다 있구나 응 여기 스나이퍼 이거 뭐야 이거 무기가 없는데 여기 여기 위에는 무기사진 안 나와있는 아 이거 우와 그 지역 인거 같고 괜찮다 이건 이건 뭐야 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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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다 가져가는거야? 어 다 봐도 다 봐도 하나씩 다 봐도 오케이 다 봤고 빨리빨리 종룡이나 하자 빨리 가가지고 종룡 종룡이나 하자 오늘 총 뭐할거야 나 저격할거야 저격? 남자들의 로망 자 자 나 이거 간다 잠시만 그게 저격이야 저기요 저 헬멧 쓰면 머리가 형 형 뭐가 저격이야 이거? 어 그게 저격이야 이거는? 이거 샷건 오케이 루이님 나 나 헬멧 쓰면 생긴게 있게 되는 오우 랑키 형 뽑았는데 오우 이건 뭐야 총알 알 눌러 당전해 이거 권종이지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쏘지마 쏘지마 여기서 쏘지마 네네네 야 덤벼라 자 갑시다 저 저 모자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나 무기 뭐해? 헉 네 나 무기 뭐해 랑키 형 이제 어디로 가면 돼? 여기서 라플 라플 남았어 아무거나 아무데나 가면 돼? 이거야? 어 난 난 이거 시작하면 됩니까? 여기 갑니다 나는 나는 여기 왜 안가져? 이거랑 이거랑 왜 안가져? 이거 남았어 이거 여기 뭐야? 형 랑키 형 어? 나 이거 여기 하지마 응? 어? 나 갔는데 야 뭐갔어? 나 이거 아직 가지 말라니까 아 진짜? 어 어 나는 이제 나 아직 나 왔는데 형 어떻게 고마워 흐흐흐흐흐흐흐 나 이거 랑키 오빠 나 이거 나 이거 어떤 거 이거? 해? 응 했어? 응 들어 나는 왜 이렇게 군인 간 증겼냐 형 여기서 반란 일으키는거야 랑키 형 치마 맞아 나 치마 이거 이거 방어 많이 올려주잖아 어? 랑키 형 있잖아 여기 이거 C로 시작하는데 뭐야 맨 첫 번째 있는거 여기 여기 어? 여기 그거? 그거 센터 가운데 아 여기로 다시 오는거야? 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다시 오는게 아니고 가운데로 가는거야 루인 어 이거 밟으면 여기로 오던데? 루인 화장전 화장후 이거 밟으면 여기로 오네 어 저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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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후 화장전 엄마가 총 얼굴에 대리대는거 아니라서 칼 대리대 화장전 화장후 나 되게 군인과 징이었음 화장전 화장후 나 되게 그거 있잖아 미국 영화보면 대통령 싸울 때 아 맞다 맞다 루인아 너 치마있어 괜찮아 이거 이거 어차피 응 괜찮아 잠깐만 씨바 여기 엔더상자 없어요? 왕관 좀 넣어놓고 싶은데 루인아 나 딴 데 보고있어 딴 데 보고있어 루인 알쩡 아 딴 데 보고있어 난 루이자 일로와 알쩍 덤비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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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얼마있냐 얼마있냐 흐흐흐흐흐흐흐흐흫 헉 어허 얼마있냐 조용해라 한대만주면 이거 훅간다 야 이거뿌냐 덤벼 덤벼 아참 닌 야 애들아 방에서 들어와 네 드라이팅 저 저 넥 걸리는데 가야됩니까 저 저 저기요 난 키식 아 키다리 애들 시작한거 아니죠 저기 아 아직 쓰란 시작한거 아니야 오 시작한거 같은데요 뭐야 뭔 소리야 뭐야 뭐야 누가 쐈어? 누구야? 어 뭐야 뭔 소리야 나 아닌데? 나 아닌데? 괘신? 알코어 하지마라 총알 가는거야 총알 가는거야 나 안쐈어 야 그만가야 총알 안다냐? 총알수 뭐야 이거 왜 니로드 안돼 니로딩 어 됐다 언제 시작해요? 이거 니로딩하고 있을때 바꾸면은 안된다잉? 됐다 나 다 적었다 오케이 아 꼼짝마라 아 꼼짝마 야 니 꼼짝마 지금 잡아라 이게 뭐야 아 꼼짝마라 아 꼼짝마 어? 시발 시작합니다 오케이 가고싶은데 가면 되지 저희팀 면비한명 나 왜 싸지는거야 도대체 랑키오빠 5피있어? 어 나 엔더상자 한 번만 꺼내주면 안돼? 아싸 귀찮게 시리 이거 있잖아요 이거 ESC눌르고 게임으로 가기 누르면은 총이 같이 싸져요 아 형이 너가 쓴거였어? 어 나도 몰랐어 방금 알았어 잠깐다 우리팀이 점령되있는거 저거 하늘색양터리다 어 센터도 하나 올려주세요 그니까 지킬것인지 아니면은 점령을 할것인지 둘쯤 아무거나 골라서 해 우리가 전략을 짜야되고 내가 지킬게 내가 지킬게 적형이 지킨게 낫고 샷건이랑 형 뭐 들었어? 라플이야? 나 가론 어 라플 아니야 라플 지켜야돼 미친놈 들으면 밀고 들으면 답이 없어 그러니까 두명 두명 나누자고 나 라플인데? 근데 라플 아니야? 라플 이하니 이하니가 나랑 따라와 오케이 여기 이하니랑 누인이 같이 가고 나랑 나랑 같이 갈게 옷옷옷옷옷옷옷옷옷 어 우리 먼저 출발할게? 어 출발할게 가자 야 형 어디로 가야돼 오케이 됐다 내가 내가 지켜? 어 우리 우리 아니 우리 정령 가자 정령하러 가야돼 그니까 아 우리 정령이야? 어 어디로 가야돼 같이 가자 우리 여기 지키면 돼지 우린 여기 중앙에 있는건가? 솔직히 여기가 쉬워 오케이 가자 나 왜 안가져 니한아 여기 길 아니?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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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에 있다 애들 루인 스프린트 안된대 어 스프린트 안쓰고 있어 아 이거 여행이 아니구나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그래 정령지로 왔어 정령지로 왔어 가자 가자 오저가지 않게 없지 않아 빅돌이 다 썼어 아니아니 이거 이거 점프하면서 가면은 빨리가져 아니 난 애들 이끼려고 애들이 만났나오면 뒤에서 총소리나 맞아 누인아 어 스프린트 쓰지 말랬는데 나 안쓰고 있어 그니까 그니까 쓰지 말래 우선 알고 있으라고 형 이거 어 저기 바다 길은 뭐야 어? 바닷속에 화살필 길이 있는데 어 저거 저거 걸어올 때 아 저기도 저기서 가도 되는거야? 어 어 형 비좀 꺼져 랑키 점프하면서 가면은 가져 빨리 가져 랑키 형 비좀 꺼져 야 우리 왜 다 윈있냐 아 몰라 너희들이 왔잖아 아 윈있냐 왜 윈있냐 윈있냐 아니 그걸 진작에 말해줬어야지 조심히 문제있어 아니 근데 랑키오빠 랑키오빠 하나 말해주는데 여기 길 가다보면 바닥 하나 뚫려가지고 바로 바다로 뽕 떨어지는 길이 있어 랑키 점령은 어떻게 하니까 발판이 있는거야 거기 랑키 형? 어 거기에 발판이 있어 점령 뒤가 있고 어 거기에 발판이 있어 점령 뒤가 있고 쥬익 뭐야 왜 왜 왜 왜 구멍 까야겠다 형 비좀 꺼져 애들 어딨어? 됐다 다시 다시 되시자 나 그럼 센터로 가면 돼? 나 총알 총알 썼기때문에 총알 다시 받아야돼 내꺼 총알있냐 샷건 마이 샷걸 나 루인 안보여 아 됐다 나 나 아직 거기있으니까 가 가 어 형 나 TP 안해줬는데 아니 너 거기서 해 알았어 어디로 가 어디로 가 나 여기 어딘지 몰라 니 집인데 우리? 우리는 여기로 가자 두 명씩 나눠 두 명씩 나눠서 점령을 가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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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인 어딘데? 형이 기라니까 가자 어 여기 어디야? 루인 어디야? 루인 어디야? 어? 무슨 선이 가장 어려워 맵이 너무 높은데? 길이 길이 그냥 못 외울 정도야 뭐야 무슨 소리야 어디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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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인 어디있어? 나 처음에 왔던데 이거 여기 반동 있어? 나 이거 스워머도 반동 날라가지 않을까? 반동 있어 나 센터 위에 있는데 센터 위에 어 뭘로 우리 부셨다 괜찮아 뭐 한두개 정도는 뭐 싸우면서도 부수도 있고 뭐 한 세개 부신거 같은데 괜찮아 하나는 싸우고 하나는 진짜 채권이 나서 응? 점프하면서 가 점프하면서 존나 빨라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나 어디야 가운데 쪽으로 가면 돼 맵에서 가운데 쪽 미누에 보면서 해 어려워 이거 그냥 하려면 나 이거 바다 속에 뛰어내려야되나? 계속 올라가면 되지 남겨 어 계속 올라가다가 나 나 루인 있는 쪽으로 왔는데 먼저가 먼저 이거 맵이 이상해 밖으로 나가는 데가 없어 아래에 있을걸? 잠깐만 여긴가? 여기 아니네? 더 올라가야 된다 쭉 내려가야겠다 위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위로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가 만들었긴 했는데 존나 어려워 맵이 진짜 외워야 돼 하면서 외워야 돼 이안아 응? 몇 번 해보면 기억하겠네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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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깄다 위에 위에 여기 여기다 막 좀 맞아 보여? 총을 부시면 안되는거야? 어 안돼 못 부셔도 저거지 안돼 안돼 왜? 길이 없다고 밑으로 내려가자 내 샷건의 맛을 무아래야 음 맛있게 이따 애들이 어딘가 있겠지? 루인 내려가자니까? 내려갔는데 여깄잖아 이름도 비면 된충 안보여 같이 가 루인 부셨어? 정량했어? 가자 가자 우리팀 정량한거야? 어어어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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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야지 다시 우리 둘 다 점령지 있는거지 어 우리 둘 다 밑에 물인데? 뛰만한데? 루인 어 밑에 물이야 왜이렇게 느려 가자 어 나 중간에 블록에 끼웠어 아 아 15초동안 가지고 있어야 돼 자기의 무기는 재발급 받을 수 있는거야? 자기 무기만 나 길을 몰라 난 안경 그냥 간다 난경 어 그냥 내려가 여기 어딜지 몰라 여기 어디야 도와줄게 형 어 밖에 나가는 길이 없어 내가 도와줄게 갈게 루인 뒤를 봐 닉둔아 너 스타디움 어허 저기있다 어? 스타디움 저기있다 스타디움 스타디움 박혀있는 곳을 알아 형 형 옷은 왜 안입고 왔어 아 맞아 형 너무 급하게 왔어 너무 급하게 왔어 소모가 가지고 나왔어 스타디움 오른쪽 위에 형 형 여기 어디야? 어? 어디로 가야돼? 여기가 여기가 레드팀 정륜이거든 잠깐만 여기로 어디가야되지 형 우리가 지금 있는데가 어디야? 내가 있던데가? 우리가 있던데가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왼쪽이야? 왼쪽 아래? 위로 가는거였지 나 이번에 루인이랑 루인이랑 왼쪽 아래가 둘 다이로 부르는데 형 나 뛰어내리면 안될까? 어 우리가 있어 온 곳이 왼쪽 아래였어 왼쪽 아래였어? 어 거기서 깨끗이 분명했어 지금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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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총ест에 와 Hé 오 여깄다 여사료 여깄다 여깄다ps 아무도 없는건가? 어? 이거 이거 블럭 부숴야되지? 다이아 아 잠깐만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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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응 내가 나 지금 나 미니백 이상해 형 저격총 데미지가 얼마네? 저격총 데미지? 그니까 연발 발사야 근데 한 일곱 한 달아 나 방금 무슨 블럭 뽑았어? 뭐야 이거 길이 어디있는거야 도대체 진짜 지금 유니멀 뭐 뭐 시기? 지금 한 번 더 왔다 됐다 오케이 우리 정령 다 한거지? 어 다 했는데 이제 지켜야지 이안이다 집으로 어떻게 돌아가? 너무 이거 빨리 점령한거 아니야? 한 번 하면은 저 빨리 걸어가야 그럼 우리 4개 다 점령하고 가냐 지금? 어 4개 다 점령했으니까 우리가 지켜야지 오레가 마모루 야 어디로 가야되냐 지금 우이 거치공 야 여기 여기 진짜 오기 힘들어 미니백이 짤려 내꺼 막 내꺼려가지고 미친 듯이 이리로 내려가면 되나 이리로 이안아 이안아 그냥 밑으로 내려와 어 이안아 여기 뭐야 이거 길을 여기야 뭐라 써있는거야 이거 물로 되있는 길 이 물로 된길 이리로 가면 돼 물에 황활빛 있을거 아니야 난 없네 어딘지 나 몇바퀴째야 지금 이거 이거 왜이렇게 소가 많아 이씨 여기가 어디요 난 누구요 어디로 어딨는거지? 애들 얼굴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니까 저쪽도 이제 우리꺼 점령하러 간거겠지 우리가 어디지? 1,2,3범 1,2,3,4 말해봐 1! 우리가 지금 있는게 1 일단 내려가서 그 화살표 쪽 있는데 있지 거기로 가야돼 점령했으면 내려가서 그 화살표 쪽 있는데 거기로 꺼구러 가야돼 그래야지 가운데야 에어센트구나 지금 내가 가고 있는데 어디인지 저거 야 죽었네 이거 흠 지금 막기 가능한건가 이안아 같이가 이거 블럭인데요 가면 되지 그냥 어 브럭인데 어디든 갈 수 있는거 같아 그냥 물기 물기 여기 약간 미니맵을 잘 봐 미니맵을 미니맵 보고있거든 여기가 지금 뭐 어떻게 생겼냐 워터세븐처럼 생겼어 나 미니맵 안 깔았는데 존나 존나 워터세븐이야 나 나 미니맵 있어 이샤 존나 워터세븐이네 여기 네더성같은거있다 지금 최대한 우리 그거 점령당했다고 어디 올라와는 떨어진거 같은데 이 새끼 저 문제 있는거 같아 뭐야 여기 뭐야 네모 막 4개있는거 형 형도 떨어져 죽었잖아 조용히 아 그래 어 봐봐 저쪽도 점령하러 갔잖아 스티 스티 아 저기네 2번 어디있는거야 2번인가 2번인가 이거 가운데 체끼꼬 막 그러는데 오른쪽 위를 점령했어 쟤네들이 어 센터로 오겠다 지금 나 방향강을 잃었거든 지금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한글로 좀 써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더 어 님들 이거 유리좀 부수면 안될까 진짜 랑키형 어? 랑키형 이거 지도보면 어떻게 생겼냐 어 짜증나 진짜 지도보면 어떻게 생겼냐니 지도 그니까 가운데 가면 지도가 어떻게 생겼냐고 이쪽이다 막 네모난거 4개 붙어있어 막 네모모양이 십자가모양인가 이게 뭔 모양이야 이게 다이아몬드야? 티피를 자꾸 이상하게 하네 아니 모르겠다 이상한게 아 이거 너희처럼 핑 찍었으면 좋겠다 허허허 이거 근데 이거 우리가 지금 여기가 점령당한거지? 어 우리가 스팟 스타디엄이 점령당했어 이거 내가 궁금한게 있는데 3D 미니맵 보면은 티몬드만 보이게 할 수 있는데 내 기억으로 내 기억으로 근데 다른사람도 보이는거 아니였어? 어디가야되지? 그거 설정할수 있는데 할수 있을건데 와 이거 진짜 크다 랑키오빠 또 죽었어? 여기 뭐야 여기 왜 마리아인데? 아니 나 설정하고 우리 점령 여기갈거지? 여기가야돼 스타디엄 아 죽고싶다 시빨 나 어디야 나 어디있지 여기로 들어가 진짜 안보이지 맵 한번 진짜 힘드네 야 조용히해 나 지금 헤매고있으니까 나도야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막 막 비닐하우스 같은데 만났어 지금 가자 가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내가 들어온 길이 어디지? 내 유리 부수는거 뭐 뭐 스타디엄? 오 스타디엄 지금 가고있어 왔어 나 나 왔어 오케이 쭉 내려와 그럼 여기 어디야 앞으로 왼쪽 가면은 좁은 통로가 있어 아 미치가 또 내려가야돼 진짜 물길로 되있는데? 어? 물길로 되있다고? 스타디엄이? 스타디엄 맞아? 거기 아니야? 지금 미니에 보면 맨위에 있는데 지금 영어가 써있거든 내가 영어를 모르게 읽어 아니 왜있어 내가 영어를 못 읽거든 읽어줄게 스펠링 읽어줄게 스타디엄 스타디엄 스타디엄이라고 스타디엄이라고 맞잖아 맞잖아 아니 맞다니까 스타디엄이라고 물없어 거기 야 거기 막 우주선 있고 막 그런거 아님 거기 스타디엄이라고 써있는데 가는길 인가? 가는길인 것 같아 어 가는길 거기에 TV가 되는거야 응 어 왔어? 나만 떨어져 있는거야? 나하고 여의안하고 같이 왔어 여기에 나는 왜 안됐고 가? 나빴어 아니 아니 너랑 루인이랑 붙어서 가야지 이대로 가야지 나 지금 어디.. 나 길을 모른다는게 나도 지금 길을 모른다는게 지금 지금 센터에서 지금 있긴 한데 내가 지금 아무래도 돌아.. 내가 아까 있던 데가 센터인거 같은데 그 가운데 가면은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나 오징어가 지금 레이더에 잡았어 형 똥그랑 어? 우리 점령 당했던데 내가 갈게 뭐냐? 왜 누가 나섰어 아 씨바 드셨다 어딘데 어딘데 어 저격이야? 나 저격.. 저격 당했어 진짜? 나 어딘데 우와 이거 왜 이렇게 떠? 어디있는거야 나만.. 난 막 이따야 어디.. 아아아아악 내가 점령기를 모르니까 저쪽 잘 지키네? 왜? 아 지키기는거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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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기 뭐.. 축구장가처럼 생긴네? 저기요 저 밑에 뚫려왔는데요 어떻게요? 저기 여기에 레드스톤 횃불이랑 엄청 많은데요 야 나 어딘지 애들 찾았어 왜 제작자 얼굴이 붙어있는데? 어? 스피해줄게 뭐지? 왜이러지? 자 여기 세톤 해놔야겠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우와 우와 권총 개사기야 우리꺼 어딨냐? 뭐 어떤거 형 저 있잖아요 어 침대가 없어지거나 파괴되었습니다는 뭡니까 아 그니까 더 리스폰이야 리스폰 그니까 여기 이상하다니까 여기 아니 여기 이상하다고 여기 여기 그거야 회로 있는데야 그래 어? 회로 있는데 라고 회로방이라고 저기요 저 권총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뭐냐 아 아아 권총졌네 여기지 여기가 우리가 점령할게 아니 어떻게 해 아 이거 어디야 봐봐 여기야 아니 원래 아니 근데 총을 맞았는데 붕 뜨는건 뭐야 날아가는거 날아가는거야 나 샷건 와가지고 누구 잡았거든 밀키 잡았다 야 권총이 개사기야 권총 개사기야 권총이 사기야 전혀 쟤네들 스타디움만 지금 점령하고 점령해서 지키고 있는거야 어 그래가지고 지금 그 몇 층 올라가다보면은 애들 저격하고 있거든 내가 한마디 죽였고 지금 한명 남았어 시로 남은거 같거든 내 생각에는 내가 샷건갈들 한마디 잡아 브랭 아 안에 들어가 피 브랭 왜 안갖지나요 왜 안갖지나요 저기요 기다려 그거 15초동안 기다려야돼 리스폰시간이 여기 나이스 어 나 총버렸쩡 하아 이거 막 돼있거나 그런거 알지 막 잘 돼있지 다 몰라 몰라 오늘 우리가 초반이라도 우리가 많은거 같긴하네 어 님들 어디서 싸우는거야 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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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다보면 운동장 같은데 있어 스타 스타디움에 무슨 맵이냐고 저도 잘 몰라요 흐흐 자 스타디움으로 가면 돼 스타디움으로 가면 돼 나 스타디움 지금 왔어 지금 축구장 축구장처럼 생긴게 맞지 축구장처럼 생긴게 어 축구장처럼 생겼어 아 열 이렇게 오는구나 나는 조금만 힘들게 왔어 그럼 내가 여기 지켜놓을테니까 어 알아서와 스타디움 오고 있어 어 종량했어? 아니 저 못하겠어 애들 애들 있을거 같았거든 어 깜짝이야 어디 나가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디 나가 여기 어디야 이 방 뭐야 여기 길이 있구나 루인 점령하려면 더 내려가야돼 여기 있다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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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근데 너 저격해 내가 내려갈게 나 너희들이 뒤에 있었다잉 나 닉뚠니 나가신다 길을 미끄러 닉뚠니가 가신다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닉뚠니가 가신다 루인 뭐해 나이스 나이스샷 나이스샷 오 나 잘 맞췄는데 내가 여기 지켜놓을테니까 나 근데 나 돌격이라서 나 애들이 안보여 지켜놓을테니까 가서 하고와 정량이 어디지? 나 지금 가고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부시면 돼 그거 좀 해줘 업무줘 해줘 응 다이블룸 왜 이렇게 안 부서지냐 게임 좀 줬으면 좋겠다 흐흐흫 응 그거 뭘로 부서야돼? 손으로 부서야돼? 손으로 손으로 어 우리 정량 우리 정량 그거지 이거만하면 우리가 다 한거야 그거만하면 다른거지 응 다른 데 갈것같은데 다른 데가 가고 있을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윙루기 어? 쟤네들 밑에 있는데? 어디어디 이런표 보이는데? 난 안보이는데 밑에있다고? 이런표 보이는데? 그다봐 야 누인 너 조심해 옆쪽에 어, 알아. 아니, 왜 이상한템들 다 있어? 그래, 그래 올라가자. 님들 잠깐만. 왜왜왜왜. 왜요왜요? 리스포놀이 때문에, 리스포놀이 때문에.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가 있어. 그거, 해줄까? 그거... 심웅이한테 TP 해달라고 거기 세톰 해놔야 돼. 어쩔 수 없어. 세톰 안 했는데? 나, 나 세톰 했어. 이상한 데로 올라가. 그래서, 오피 있는 애들 일일이 TP 해줘야 돼. 여기 좁아서 그런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아니, 아무래도 그 기지, 우리 있는 기지 밑에 쪽으로 TP 되는 것 같거든? 아니야, 그, 며칠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면은, 그, 그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안 들어가지는 거지. 음... 며칠 동안 기다리게 해 놓은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회로가 길게 뻗어 있는 거고. 어... 왜 안 보이기도 했나? 류인아, 너 지금 스타디움을 지키고 있냐? 응. 오케이, 그럼 우리 딴 기업 가자. 이현아 가자. 어허, 나 니 던지 쏠 뻔 했네. 왜, 왜 나이 쏴? 저기 멀리서 한 명 보이길래, 누구지 하고 쏠 뻔 했는데. 참먹으라. 이현아 가자, 어디 있어? 뒤에. 아, 저 이현이구나. 아이고, 아까 올라오는. 이현이 죽일 뻔 했네.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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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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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가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나 지금, 아, 시루한테 한 대 맞고, 아무, 다 두 명 죽였거든, 지금? 나도 한 명 죽였어. 자, 배고파서 기다려봐. 어, 여기 누구 있다, 누구 있다, 누구 있다, 누구 있다, 누구 있다. 서디움에? 어. 누구 온다, 누구 온다. 누구 올라간다, 누구 올라간다. 어떻게 그렇게 잘 봐? 여기, 밑에 있어, 바로 밑에 있어. 바로 밑층에 있어, 우리. 바로 밑층에서 왔다 갔다 오리는데, 이 새끼들. 길 잃은 거 아니야? 쏘지마, 쏘지마, 누가 쓴 거야. 나 안 썼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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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러면 보이는 거 안 보여? 뭐야, 뭐야. 보이는데. 이 밑에 있다, 이 밑에 있다. 이 밑으로, 어디, 어디로 가는 거야, 이 밑으로 가면? 없어졌어, 없어졌어. 여기 들어오는 게 맞나? 맞다, 맞다. 그래서 우리, 어, 우리 스타디움 가자. 거기, 거기, 그 정량지로 가자. 빠르게. 스타디움, 정량지 아무도 없어. 그니까, 정량지 애들 오고 있다니까? 나 혼자 막을 수 있어. 대기 타고 있으려고. 우리도 지금, 내려가기 뭐해서. 어디지? 온건가? 온건가? 근데 다른 쪽 입구에서 오면 되게 뻘찜하겠다. 아냐, 지금 딴 데도 보고 있어, 지금. 너 온 쪽 좀 봐줘, 예나. 나 지금 아예 스타디움 오는 길 지금 보고 있거든? 지금 밑에 몇 명 있었는데 왜 안 오는 거야? 길 잃었나? 왜 이 새끼들 왜 이렇게 느려? 길 잃었다. 이거 순조롭게 이길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몇 분만 이거 참으면 되는 거야, 나랑 개형? 한 시간 반이. 열 시, 열 시 반까지. 어이구야. 응. 룬이 어디 있는 거야? 나 지금, 계속 거기 위에 2층? 거기에서 계속 지키고 있지. 나도 안 보이는데? 나 지금 삥글빙글 계속 돌고 있어. 돌면서 지금 보고 있어. 너 우리 보이냐? 너 어디 있는데? 여기 스타디움에. 여기 줌 없지? 총으로 줌 해야 되지? 어, 오른쪽으로 줌 있어. 여기 방방 뛰고 있는데. 오고 있긴 해? 아이씨, 뭐야? 야, 이하, 이하니 잊어먹었어. 어, 나 반대쪽에 있는데? 어, 그냥 가자. 그냥 가, 다른 데가 존영하고 있어, 다른 데. 내가 보고 있을게. 뭐 보이면 쏴버리지면 온다. 샷건인데 뭐. 빠빠! 하면 죽는데로. 바빠? 야, 여기 있다. 여기, 여기 계속 여기 있는데 한 명? 어, 잠깐만. 나 떨어졌어. 아, 쓰바. 이렇게 줌다니. 뭐야? 여기 밑에서 뭐야? 누구야? 시몬인데? 야, 이 밑에 그건갑다. 아! 야, 이 스타디움 밑에가 스폰이었어. 가자, 이하나. 어, 스타디움 밑에였구나. 스타디움 밑에 스폰이어서 보여요. 아, 씨발. 괜히 지랄했네. 아, 진짜. 참 멋있게 딱 한 번 해보다가 하다가 죽었네. 아, 죽었네. 이거 이렇게 되려나? 아, 바닥에 쏘면 안 된다고 그렇지. 이렇게 해주는 거. 어, 이쪽 길 없다. 그러면, 1, 2, 3. 얘네 카치깡. 아, 씨. 장전이 계속 까먹네. 니로딩. 이거, 이거 니로딩하다. 트이면 안 돼. 스타디움. 여기다. 응. 야, 스타디움 맵 젊나 멀리서 못해. 얘들아, 어딨냐. 얘들아. 아아. 어디서 나는 소리야? 야, 살았어. 니꺼는 총소리 되게 깜찍하네. 여기서 어디로 가야되지? 뭐 처먹냐, 나도 좀. 아, 여기구나. 나도. 숨겨놔. 나 얘기 소린데. 야, 우리 스폰은 위에 있고, 적기 스폰은 아래에 있나 보다. 같이 있어, 같이 있어, 같이 있어. 같이 있어, 같이. 여기 주변에 죽었다. 어? 여기 주변에 죽었어, 시몽이. 시몽이. 아, 시몽이 이 밑에 있는데, 이 밑에 스폰이라니까? 그래, 스폰에서 죽었으니까, 방금 폭죽 소리 났다고. 이 밑에 스폰인데, 지금 걔가 설정하다, 죽어가지고, 거기로 가지나 본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되, 길? 이 아나 어디가? 나 어디, 닉둥 어딨어? 나, 닉둥 어딨어? 나, 닉둥 어딨어? 나, 닉둥이 어딨어? 나, 닉둥이 어딨어? 같이 가, 이 아나. 같이 가, 이 아나. 길이 어딘지 모르겠네, 물기둥 있는 중. 약간 다른 데 가, 다른 데, 다른 데 가서 지켜. 아, 그냥 다른 데 가고 있어. 우리 지금 지키는 것 밖에 할 거 없잖아. 응. 어? 뚜러 갈게. 어? 이거 뭐, 두 번이나 정령할 필요냐. 오케이, 누구 한 거야? 누구 한 거야? 고마워. 누가 지친 팀 보이는 거 아니야, 마이크리소? 어? 아닐 거야. 보여도 상관없어. 응. 물기둥 있는 쪽에 가는 길이구나. 오케이. 그래도 지금 애들이, 저기 어디야? 그럼, 저기로 가자. 어, 왜 불러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 닉둥. 여기 스타디움 바로 밑에 있네. 응? 스타디움 밑에, 아, 나 지도 안 가져왔다. 아, 쓰글. 애들이 스타디움 밑에 있다고? 응. 나도 안 갈 것 같다. 유니버시티까지 점령했고, 우와, 쟤네 한 번에 다 점령하네. 응. 내가 유, 우리 유니버시티 가자. 랑키 형이랑, 랑키 형은? 몰라. 지금 저기도, 그, 오류 해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가자. 지켜, 물러가는 게 더 빨라. 애들, 다음 목표. 나 니 앞에 있는데? 애들아, 다음 목표 여기일 테니까, 내가 여기, 여기 지킬게. 응. 나 여기 있어. 껴, 껴. 내가, 내가 너무 빨란 것 같아. 응. 여기가, 얘가 센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선은, 일로 갔으니까. 여기가 센터고. 얘가 센터야? 어, 여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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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센터 아닌데? 여기 센터 아니야. 그러면은, 랑키 형 죽었네? 누구한테 죽었다 아니면, 죽은 것 같은데? 얘가 센터구만. 아니다. 빨리 와, 이하나. 왜 이렇게 느려? 계속, 가다가, 블록에서 걸려. 유니벌, 거기로 가보자. 누님, 누님 거기 집 끄고 있어? 아, 나 왜 이렇게, 배고픈, 빨리 달지? 애들, 이 길로 올 텐데. 니가 어디야? 어디가, 어디가 가운데, 어디가 어디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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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둔.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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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왜 올라가? 여기가 센터니까. 기가. 진짜, 올라가면 뭐 있어? 올라가면 우리팀으로 갈 수 있는 팔판이지.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데? 쭈으으으으. 끝까지? 어, 아마, 여기 센터 계단 올라가는 게 리스폰 시간보다 오래 걸릴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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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도 기다려. 거기 더 기다려. 계단 올라가는 게 리스폰 시간보다 오래 걸릴걸. 거기 기다려야 돼. 나, 나 그냥 지나시면 안 돼. 반대쪽인가? 어, 여기 맞는데. 맞지. 얼마나 올라가야 돼? 그냥 물 타고 올라가면 안 돼? 야, 물 타고 올라가라. 어, 오! 근데 어디인지 모르겠어 꼈어 장전 좀 하고 끼었어꼈어 뀌었어 꼈수 거기 가지냐? 어 쭈 Celebrate 어 머리가 bore 안 되나 봐 여기 유리판 있지 안데!!! 유리판 있는 곳으로 가면 돼? 유리판 있는 곳에서 서다리 진짜 뭐하고 있는거야? 아무도 안 보이네? 어? 센터 껍데기 껍데기로 올라왔잖아 여기가 어디야? 루인 아까 블루틴 발판 어디있었어? 블루틴 발판이라니? 우리 기지로 어떻게 갔디? 나 죽었어 아 죽어서 갔어? 아 뭐지? 나 랑키오빠가 잘못 티피해준거였나? 나 루인이 밟아서 간줄 알았는데 미쳐버리겠다 진짜 너 컨트롤로 내려와 나처럼 됐다 너 나처럼 내려오고 있어? 어? 그치 그치 어 가자 어 우리 지금 이래 이 상황이네 현재 우리 어디로 가야되냐 이제 우리 이게 이 상황이라고? 지도 보고 지도 보고 유 롤 롤 롤 롤 롤 롤 가자 유 유 어쩌고가 어디야? 왼쪽 왼쪽 밑이야? 엄마 미안 잘못 애들아 아무나 맞아 너희 말고 저팀 너네 어디까지 점령했니? 지금 두개 뺏겼거든 뺏겼어? 어 스타 알로 시작하는데 유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뺏겼어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가 갈라가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지금 왼쪽 아래로 가보자 그냥 형 형 근데 저쪽도 모른데 거기 어디더라? 거기 스타디움 걸어서 오는 길에 한길밖에 없지 어 원래 다 하나씩 밖에 없어 모르겠다 우선 일로 가보자 와 진짜 아무도 안아 가는길에 글씨가 써있을거야 이름이 나 유니버시티 다시 간다 가고있어 우리도 애들 지키고 있을거야 나도 가야되나? 진짜 아무도 안으네 그냥 니가와라 그냥 인생한방위 점령하거나 점령당하거나 이하니 어디있어? 나 길을 잃었다 따단단 따단단 야 일로 시작하는데 찾았어 아 일로 시작하는데 이아나 일로와 가만있어 가만있어 나 이리로갈게 나 보여? 정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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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 그치 맵도 참 이쁘게 꾸며놨네 딸린다 나 자꾸 앞키 눌러가지고 손가락 아파 나도 아파 자 갑시다 우리 이거 이거 심화한테 지면 이거 이거 안 돼 아 잠시만 나 뼈소리 한번만 내고 아 됐어 혹시 죽어서 스폰 이상한데 되면 거기 가만있고 나 불러 어 태형 여기 통화방 있어야 되잖아 어 그쪽팀은 그쪽 알아서 하겠는데 우리팀은 오른쪽 알아서 어 여기 길이 아닌데? 나 지금 다른길 보고 있었던거야? 아이씨 그거 물기둥으로 되어있는 데가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길이래 그 센터로 오면은 이름이 써있어 뭐 막 비닐하우스 같은데 이 물기둥 말하는건가 아 한칸 더 위로가야되네 아 이거 몇층인지 모르겠어 어 이건 벙고래라서 오래 잠수할 수 있어 아 저평 어 좋아 오오 야 스타디움 바로 뺏겼는데 지금 아 짜증나네 다시 가면 다시 뺏어봄 양키 형 갈 때 없으면 스타디움은 지금 맞아 스타디움 가라고? 지금 나 유니버시티 맞는데? 점령지 아 그럼 거기에 점령하고 와 길이 어디냐 이거 옹고친 지금 이거 어서 올라가자 이거 맞는거겠지? 쭉 직선 직진으로 한번 가보자 저기가 점령지 위에 용암 있는 데가 점령지 아냐? 아 진짜? 어깨 여기네 여기네 저격하고 있을거 같은데? 상대팀 저격 있었어? 있겠지? 어 있어 있었어 뭐야 여기 어디야 아까 스타디움 처음올때 심은기한테 다 죽었거든 용암 있는 데가 거기지 용암 있는 데가 레드팀이 점령했다는 증거야 야 잠깐만 야 내가 보실테니까 교육좀 해줘 오케이 오케이 됐다 업무좀해줘 뺏었어? 어서요 다시 2대2 다시 2대2 이게 처음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후반부가면은 한 10시대잖아? 그럼 우리가 존나 바비 움직여야되 자 어 누인 죽은거야? 아 죽인거 오케이 지금 나라도 죽였거든 아 여긴 그거네 아 내가 내가 지켜줄까 그냥? 내가 지키는게 나을거 같은데 난경이 지킨다고? 아니 누인이 지킨다고? 아니 너 움직여 유니버시티 말이야 어 난경이 지켜 자기가 점령하는데 자기가 지키자 예나 올라와 응 가고있어 지금 배고픔이 너무 작고 달아 어 꼈다 아 일로와 여기는 우리가 지켜야되? 여기 이렇게 총에 칠라고 어 잠깐만 여기 저격있다 기전 하나니까 여기 저격있다 여기 어디지 어디지?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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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러보고있어 어 아 저기있던이구나 아니거지 쓸대가리없는거 다 버려야지 여기 누구온다 저기 누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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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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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맞았어 어 두대 맞았어 저격수인가 어 루이는 처음부터 잘하는데? 어? 괜찮은데? 되게 잘하는데? 믹돈 맞고있어? 총쓰는거 자신있어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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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없어 나 피없어 나 피없어 이거 하나 문제가 있는게 자기 빡치면은 트롤할수있어 그래 자기가 부숴 부숴놓으면 돼 안해시바라면서 그냥 맞추는지 모르겠네 아 나 점령을 해야겠다 애들이 맵을 모르니까 어 뭐야 요 종류장있냐? 어 야래야래 아 궁뎅이 여기 알로 시작하는데 싫어 나 지금 스타디움 다시 점령하고있다 나 비정기야해 걸어가야겠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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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조 NOT 이 오준이 아프더라 애플이 조는 separ이야 수칼이 쎈yang 아 죽었다 가운데로 간 다음에 램쥬가 이상한 데면은 어디인 거야? 너 죽었어? 아 죽었다